러브야 지효 선배 왜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? 살 쪘어요.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던 한류 프린스 WS-01이 돌아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WS-501입니다. 너무 멋있습니다. 타이틀곡 러브야 나오자마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 WS-501의 타이틀곡 러브야는요. 웅장한 오케스트라 곡에 파워풀한서도 절제된 안무가 포인트인 아주 좋은 곡입니다. 많이 들어주세요. 좋은 노래예요. 근데 외모도 너무 멋있어졌어요. 이 비결이 뭔가요? 아무래도 이번 앨범 콘서트과 맞는 강한 누나자 누나자 정말 멋있어요. 그러면 WS-501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구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이틀곡 정사 분들께 메세지 좀 넘겨주세요. 저희들의 길을 모아 모아서 남아공으로 날려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 택 천사 파이팅! 아 좋습니다.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자 그럼 다음 무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